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기잡이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잡이 이벤트를 시작하시면 이런식으로 포인트가 나오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포획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잘 보시면 포인트의 위치가 변합니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길게 누르고 혹은 짧게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그물이 멀리 던져지기도 하고 짧게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포인트의 거리를 잘 맞춰서 그물에 던지는 강약을 잘 조절하는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물고기는 크게 1성부터 3성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낚시를 할 때는 그냥 낚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미끼와 그물을 구매하셔야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3성 물고기를 포획하였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 또는 물고기의 개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끼를 다 소모했고요 이런 식으로 포획 노트에 어떤 물고기들을 낚시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성, 2성, 3성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낚시 이벤트에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빙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빙고는 크게 도전 1단계, 도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보상이 괜찮은 것 같아서 도전 2단계까지 꼭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도전 2단계까지 진행을 하면 이런 골드 골격과 합금, 향수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고기잡이 레벨이 증가하면 고기잡이 레벨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과금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8단계까지가 가장 가성비 좋은 이벤트이고 8단계를 도달하려면 코인 999원짜리, 11짜리 미끼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연맹의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7단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단계까지짝 talurm